최강의 뮤츠 테라레이드 뮤 육선법 먼저 이번 최강의 뮤츠를 잡기 위해 이상한 소포에서 Get your 뮤 코드를 입력해서 뮤를 받아 듣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 뮤의 레벨은 100으로 만들고 테라 속성은 벌레로 만들어줍시다. 노력치는 체력 250이, 공격 250이, 그리고 나머지는 스피드를 올려주도록 합시다. 성격은 공격은 높여주고 특공은 낮춰주는 고집으로 할게요. 지닌 물건은 조개껍질 방울을 건네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딜러로 뮤를 사용하실 분들은 기술 배치를 벌레의 저항, 흡혈, 칼춤, 생명의 물방울 정도로 해두시면 좋겠네요. 서포터로 뮤를 사용하실 분들은 기술 배치를 벌레의 저항, 생명의 물방울, 도우미, 그리고 미스트필드나 도발 중 하나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퍼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함께 잡아드릴게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퍼바! 안녕!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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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로 curection 좀 바보!